뭐야 넌 여기서 LMG 차라리 LMG가 많지 뭐 버려 이거 총 굉장히 많을 것 같애 어 어디야 안에 있냐 일본도다 너희들이 일본도 한 번 들래? 깔끔한데 야 물하고 물하고 물합치면 뭐대? 야 물하고 물합치면은 에너자이저 나는 물하고 물을 합쳤을 뿐인데 이거 버려 햄버거랑 배그를 합치면 좀비 밀키 좀비 밀키 좀비 밀키에 랜덤와이저까지 합쳐봐 아냐 이거 먹지말고 아 더 많은 좀비 유인됐어 아니 아니 없잖아 없잖아 이건 뭐지? 에너자이저였지? 얜 잠시동안 도리도돌이님 어서오세요 아아 여기서 연설을 했었구나 이동하겠다 알바 넣어서오세요 이동하겠다 헤이 왜 가자 빨리 이제 우리들의 임무는 끝났어요 따뜻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띠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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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들아 너희들은 뭘 먹고 그렇게 크니 우리들은 주인공에 관심을 먹고 자라지 내가 관심을 많이 줄게 너희들은 나에게 경험치를 많이 줘 아이고 예 말씀하세요 누구 찾았다구요? 또? 아이씨 반대쪽이잖아 자 차고가 근처에 있나?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저기로 가야될 것 같아요 이야 그래요 에잇 뭐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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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총알도 많겠다 뭐 총알도 많겠다 여기를 덤벼봐 그쵸 세명에서 탈수 있는걸 타야지 저기 택시있다 저기 택시있다 택시있네요 저기 역시 택시는 나를 버리지않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면은 택시밖에 없지않나 보면 도로에 반절이 택시지 아 그치 나 무한대초지 자자자 어여어여 타세요 목적지까지 기본료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 플러스 알파 10초당 3천원 이 좀비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 택시 상업이 굉장히 상업을 하고 있죠 목적지 가기지 가기지 위해서 가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저희 택시 상저 조합을 이용해 주셔서 대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나 갈수 있는 10초당 3천원의 당신 목숨이 10초당 좀비들에게서 살아갈수 있는 시간이 3천원밖에 안된다는건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누구다 상상할수 없는데 택시가 터져버렸다 아니 이런 재개를 빌어먹을 젠장 갈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지만 택시는 날 버리지 않지 택시가 또 있어 구름가자님 와서오세요 시 tents 지붕이바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구급차? 구급차도 있었나? 왜왜왜 왜 안전지역으로 복귀했어 왜 왜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간거야 왜 왜 내가 조금 갈궜다고 그러나 먹을걸 안줬다고 그러나 총알이 떨어져서 그러나 자기를 안태워줬다고 그러나 평소에 잘해줄걸 삐져가지고 먼저 가버렸네 어 아휴 왜왜이래 아니야 껴도 이렇게 껴어 아니야 껴도 어떻게 어? 날 너무 좋아하지마세요 좀비 아줌마 상처받아 몸을 24등으로 상처를 해주실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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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식 준비를 만들어주지 근데 이건 좀 조리식 준비를 만들기가 좀 힘들다? 굉장히 느리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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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법의 지팡이를 쓸 땐가? 그가 hale 어? 다 가 아 그래요? 내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오인용을 봤더니 그런가? 그러면 어헣헣헣헣헣헣헣헣 음 왜 있잖아 에이 정지혁 병장님 제 제 제 좀 혼내주세요 제 제 제 제 자꾸 저한테 반말해요 정지혁 정지혁 그 거세기는 욕을 하던 얘기가 걔는 말에 그 말에 그 한 한 80%가 욕 아닌가? 걔는 말에 80%가 여기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아니요 왜요 오인용 재밌잖아 나 예전에 그 오인용 보면서 참 이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인용 아 이게 이게 안돼 오인용 오 그건 그렇고 오래간만에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 뭐 나는 예전에 그 연예인 지옥인가? 그 문의준 패러디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봤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어? 그냥 지나갔어 했네? 아 된통 한번 당하긴 했구나 하긴 예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당하면은 말이 안되지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아 아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바나나 하나 먹을까? 너도 뭐 하나 먹을래? 야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누가 시비 걸니? 지금 누가 우리한테 시비 걸고 있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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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쩐 아 욕하면 안되니까 어떤 개나리같은 뿅병이가 씨 너 지